KBS의 이대 드라마 별도 달도 따 좋게 서진우 역할을 맡은 호동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5월 7일부터 첫 방송을 합니다 촬영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앨범 너무 재밌고 좋은 선생님들, 좋은 연기자들 많이 나눠서 필연하니까요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가슴 드라마를 듣고 오시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다른 연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